비쥬옥 아니 다음에 또 해 줄 겁니다 신선인 레이디 온라인 매튜은 진짜 가 비쥬옥 어? 오? 에어워크를? 에어워크 쓰...? 에어워크 무한한번 보여주시면 제, 제가 uh, 제가 LP요 에어워크 와 이게 에어워크 무한이에요 연타를 잘 하시면은 이게 안 막아지거든요 안 막아지면서 봐봐요 이게 에어워크 무한입니다 와 대박 오 아드비즈님 어떻게 이걸 이거 저도 잘 못쓰는 건데 저거 허영이거든요 저거 킹헌법 위반도 아니에요 아테나 하늘 승천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늘로 승천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늘로 승천 송구하면 유튜브 가겠네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안돼 어디 가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송박을 벗어던지고 졌어요 진겁니다 이거 졌어요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졌습니다 와 아드비즈님 나도 못쓴걸 졌어 여기서 무한 무한이냐 승천이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 아유 못댔어 방금은 때리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뭐야 한번 더 해보세요 제가 이번엔 이온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유 이걸 진짜 이렇게 이렇게 쳤어야 했는데 아까는 칠락을 했는데 못 쳤어 역시 이온이는 강하다 에어 이렇게 할 때 오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아까 에어 워크 부안이랑 하늘로 승천 부안이랑 마지막에 때리는 거 이거 편집해서 한번 니네 이글 이런 거 본 적 있어? 하고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